어... 아이템을 하나 받아왔기 때문에 자파점에서 팝시다. 철제장검 요거 팔구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옷이 하나 생겼죠? 보시면 용의 레오타드라고 하는 요런 옷이 하나 생겼는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 같은 경우도 풍요한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져요.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 풍요한을 쓰면은 요렇게 달라집니다. 방금 뭔가 차이를 느끼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요런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돌린다. 방금 어디였지? 이거죠? 아휴 쩐다라니. 저인과는 엔딩 보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약간 나쁜 계통의 그 엔딩이 뜰거에요. 음... 지금에 와서 뭔가 다른걸 하기엔 이미 글렀고 예술은 그나마 높으니까 다행이고 무용... 딱히 할게 무용밖에 없네. 그리고 8월이죠. 바캉스 올해 여름에 갔나요? 안간거 같은데 한번 가자.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자, 무도를 배워봅시다. 어, 상급됐네. 아, 돈이 더 들어가네. 천원 들어가 거의. 자, 바다죠? 어, 가을이구나. 벌써 가을이 됐네요. 에라이. 가을 바다라니 쓸데없는걸 나갔어. 자,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예술쪽을 한번 나가볼거거든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수확제 간다! 또 우연히 먹여보신건가요? 아, 그죠? 네, 우연히 먹여본거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는 한번 예술대회에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무술쪽에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싫어할거야. 자, 스케줄이 실행. 아... 자, 그냥 이대로. 어... 사춘기 소녀같은 그런 느낌. 게임에 스트레스가 10이 올라왔다. 요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왔죠. 왕복 미술대회는 국왕폐하의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매회 국왕폐하도 제군의 나날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 섞여 게임이 그린 그림도 전시가 되어있다. 훌륭해. 왕께 보여드리고 싶군. 많은 참가자들이 출전 작품을 보고는 저마다 감상을 말했다. 그중에서도 게임의 작품 당형은 주목을 받은 모양이다. 그럼, 전시는 오늘까지. 이제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금, 흔, 동, 동, 상상의 수상자를 선별하겠. 그럼, 수상자를 발표한다. 자, 과연! 71점짜리가 동상. 어, 금상이네, 이거. 자, 금상이죠. 이야... 4,000골드. 돈 많이 준다, 여기. 자, 명장의 붓. 이렇게 예술성을 50을 올려주는 명장의 붓과 4,000을 받았는데. 아, 근데 무술 대회는 한 번 한 번 싸울 때마다 300씩 주니까. 총 합은 무술 대회 쪽이 더 높긴 하구나. 자, 어쨌든 명장의 붓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자금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네요. 인맥이 올라왔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옷 갈아입혀야죠. 이런 옷을 집안에서 입고 있으면 좀 글지. 옷을 원래 있던 옷으로. 어... 형상복으로 이렇게 갈아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하자고. 한 번 해볼까?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는데. 요리라. 요리가... 어... 일을 시킨다 쪽이구나. 요리점. 이게 근데 낮아지는 게 뭔지 좀 잠깐 봐야겠다. 빠르게 맞춰놓고.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요리점 두 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휴식 한 번. 예, 왠지 아가씨의 행동이 거칠어지신 듯합니다만. 아, 가사? 오케이. 자, 요리랑 전투기술. 아, 전투기술이 떨어지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가사 쪽 해야겠다. 어허.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한다면. 아, 내 전투기술이. 안 돼. 좋아. 열심히 일했구나. 특별히 50% 더 주지. 자, 가사를 하겠습니다. 가사를. 다녀왔습니다. 또 만났구나. 용자의 딸이요. 얘 왜 이렇게. 힘있게 말하면서 와. 항상. 놀랬잖아. 자, 요렇게. 또 스탯을 받았구요. 약간 무섭지만. 정말로 나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 어, 왔구나. 이번엔 누구를 만내려고 하는데. 대신. 고래고래. 하하하. 많은 국민. 나는 현명한 사람이 좋아서 말이지. 자, 음맥 올랐고. 여기서. 보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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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가사 돕기. 돈을 안주긴 하는데. 어색 돈 많으니까.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자, 요거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떨어지네. 또. 성품. 아가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사 돕기인가요? 아가씨. 청소 세탁.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우와. 아가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용돈은 당연히 안주지. 다녀왔습니다. 와, 재밌었다. 자,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 무용을 올리기엔 좀 늦은거 같고. 어. 무수. 그 다음에 요리. 그 다음 그림. 요렇게 3가지를 정통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자, 자유행동.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예. 딸이 또 클때가 됐습니다. 예. 자파점입니다. 자, 생일선물은 음... 그래, 책으로 그리고 추가 보상받았고 어, 살쪘다. 이런 나이 먹자마자 살쪘네. 자, 어둠의 전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자, 어둠의 전당 이렇게 35골드짜리 일이 하나 생겼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둠의 전당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어둠의 전당을 보내보고 하루, 그 다음에 어... 가사, 그리고 휴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과 괜찮나요? 마지막에 내리려구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인과가 올라가고 매력이 올라가고 지능과 깊음이 떨어지네. 정말 잘했어. 472 자, 가사돈기는 그냥 대충 넘기고 어, 역시 스트레스가 다 낮춰지지가 않으니까 불량해졌네. 자, 일단 딸이 살찐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16살 때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보시면은 옷은 일단 여름옷 같은 게 좋겠죠? 그 구별하기에요? 어, 근데 진짜 살쪄 보이긴 한다. 이 상태에서 용일, 에우타드 아, 역시 안되네. 약간 사이즈가 안 맞는 모양이군요. 살을 좀 빼야 하지 않...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풍류안을 먹으면은 16살 때의 변화에요. 이게 일단 살 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구요. 살이 쪘을 때 16살 때 차이예요. 이게 그리고 로드 자, 일단은 대신과 말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죽요. 아, 힐 올려주네. 치사하게 자, 살이 쪄가지고 용의 레오타드를 못 입으니까 일단 살 좀 빼야겠는데 네, 디디파이를 지우라뇨. 아,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찌하십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아, 맞다. 불량해졌지. 일단 용돈 주자, 5번 턴에. 어, 표정 봐. 아, 또 맘대로 뭐 사러갔죠? 아, 고기 요리. 아, 살찌는 거 먹었어. 자, 한번 봅시다. 터무니없는 악당이 될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악당 좋지. 그래, 평범한 엔딩보다 훨씬 이런 게 낫지. 인과 높기 때문에 지금. 어, 딸이 착해졌다. 후궁 말할 수 있나, 지금? 뭔가 되게 힘이 없어 보이죠, 목소리가. 인맥이 3위 올라왔다. 자, 왕이 나이가 들어와서 요즘은 따분하다. 그런 말 하네요. 일단은 음 자, 교회에 다녀볼까요? 얼마나 내려가는지 좀 볼까? 교회에 한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두 번 가자, 두 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자, 인과 내려갑니다. 일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과 차이가 그 100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 정도까지 맞춰놓고 마지막에 인과를 바꿔서 엔딩 두 개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이제 아무 때나 12거네. 자, 이렇게 따발총 쏴주고 용돈은 주지 않는다. 아, 방금 봤잖아. 무슨 이제 메달 오네. 약간 이제 고기 불었다. 막 이런 느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 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사, 교회, 뭐 이런 거 쭉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미들렸다고요? 자, 여기서 일단 부분과 말한 다음에 자, 이제 여름이죠. 본격적으로 살을 좀 빼야 되는 어, 고런 상황이 된다. 아, 미드가 1이 올랐어요. 아니, 그럴수가. 어, 지금 잠깐 스테이터스 좀 볼까? 보자. 어... 이거 말고 키, 몸무게 그걸 따로 여기서 말고 따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나 보구나. 여기가 여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아,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전체적으로 자, 보시면 여기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키, 몸무게, 가슴, 허리, 엉덩이 이렇게 있는데 야, 3에 비하면은 몸무게가 되게 딱 맞는다. 근데 키가 좀 잘 안 크긴 하네. 그리고 가슴 77.17 허리 뭐 이렇게 그리고 어... 불량화지수, 빵, 질병, 인맥 음... 잘 크고 있네요. 자, 요번에 요번에도 교회 한번 교회 한번 그 다음에 살 빼야죠. 바캉스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어, 아... 아우, 머슬알발까지 이제 시비를 거네. 아, 근데 가슴둘레 같은 경우는 초반에 풍류안을 먹인 다음에 키워야 훨씬 많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름의 바다로 자, 보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버전들은 아마 이 수영복이 없었을 건데 요렇게 수영복이 있죠? 어, 그래픽 패치가 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여름마다는 최고였죠? 자, 살이 아, 아직도 살이 안빠졌습니다. 자, 아직 살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한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한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기에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고마워. 또 가... 우와, 아가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마워 소리가 기관총 쏘는 듯한 기분. 자, 이제 여름마다는 최고였죠? 어, 오케이. 자, 살이 빠졌죠. 살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용의 레오타드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용의 레오타드를 요렇게 입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되게 뭔가 빈약한 느낌이 들잖아요. 골 같은 게 없는 그런 상태인데 천황색이 원하는 기록창수를 자, 일단 세이브 자, 일단 세이브 여기서 요걸 쓰면은 요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2cm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한 한 10cm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2cm 커졌다고 하고요. 요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다가 보통 그 14살 이전에 풍류안을 먹이기 때문에 이 15살 이상 때 먹일 때 변화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로드 자, 우리 딸한테 이런 옷을 입힐 수 없죠. 다시 요런 옷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독기 한 번 그 다음에 교회 한 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휴식 한 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아, 제이디몸님 19개 감사합니다. 제이디몸님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가서 또 와 어서오세요. 네, 원하는 것 같다고요? 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와, 재밌었다. 어, 왔구나. 이번엔 누구를 만나려고 치게 이거, 이거. 항상 신앙심은 잊지 마요. 아, 리턴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이렇게 음 특정 부위가 크고 작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주 순진하고 건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가사독기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어, 교회 그 다음에 자유행동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어, 고양이다. 미아 어, 한방이야. 한방 자, 마법평가 올랐고요. 용돈은 주지 않는다. 어, 이제 수확제를 나가야 되는 날인데 네, 소문에 의하면 음즈렌이라는 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약간 와전된 이야기인데 제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는 즈렌님 해가지고 음즈렌이었는데 그게 약간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와전돼서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퍼진 것 뿐이지.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매력이 245가지밖에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리가 보자 요리가 154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 수확제를 요리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154면 아직 한참 모자르긴 한데 일단 세이브한다 어, 세이브한 다음에 요리 한번 나가 봅시다. 네, 류요리 아니고요. 요리 롤이 아니에요. 롤이 요리 롤이 롤이 엑스 요리 자, 수확제에 왔고요. 여기서 요리 대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돼! 꿈도 꾸지마! 어, 잠깐만! 이런? 아, 나 그냥 했구나. 이런 아저씨 잘못했네. 노드하자. 알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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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데. 그러게요. 안 된다고 하면서 무술 대회 보내버렸네. 아, 그래? 마법 써야지 그럼. 자, 보시면은 나타샤. 어, 특정 부위가 굉장히 커보이는데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회피를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공격 말고 마법 공격. 자, 우리 머슬 할아버지 마법 자, 그리고 꼭 조야하냐님 10개 추가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사의 검과 3000골드 받았구요. 이거 요리 대회에서 우승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세이브 아이고, 아이고. 취소했다. 여기다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로드. 자, 보시면은 이거죠. 어, 요걸로 로드해서 요리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네, 꼭 조야하냐님 얽게 더 감사하구요. 그리고 어, 전작의 집이 읽어주려면은 풍선이나 막 그런거 쓴 다음에 10초 이내에 써야되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쓰면 돈을 먹어요. 네, 10초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리 대회 스케줄 실행. 그냥 이대로 이걸 눌렀어야 되는데 아까 실수했어. 요리 콩쿨 자, 준비 시작 시식 우각우각 어허, 먹는 더빙도 했네. 먹는 소리 어허, 혼신의 더빙 어, 우승했네? 해적풍 항아리 소라구이 이런 맛없어보이는 음식으로 1등 했네? 자, 극락조의 알 3000골드랑 그리고 가사평가가 40이 올라왔구요. 어, 이제 어, 무용만 빼고 다 우승했네. 자, 이건 당연히 냅둬야죠. 먹지 않는다. 먹자 자, 나중에 극락조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극락조는 먹지 않았습니다. 냈름냈름이라니 그러게 무서운 사람이야. 자, 남은 기간 동안에 8727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연도에 무용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용을 갈고 닦아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옷 좀 사자. 돈 생겼으니까 의상실에서 자, 매력이 50이나 올라가는 가죽드레스 요걸 사주겠습니다. 야, 많이 싸게 해준다. 좋아요. 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옷이 생겼죠? 가죽드레스 아마 요것도 그,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입은 다음에 이게 풍류안을 안 쓴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쓴 상태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2cm가 아니고 한 10cm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취향이라고요? 어, 과연 그럴까? 자, 딸을 단련시킨다. 여심의 무용을 배워주겠습니다. 얘,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아하하 이 센티가 아니고 이 컵이 성장 자, 체력과 매력 용돈은 주지 않는다. 자, 극락주의 알이 1개월이 지나서 뭔가 이제 부활할 때가 됐죠? 왜 계속 줬다가 뺐나요? 이게 나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극락주가 깨어났고 깨어나자마자 말을 하네. 얘네는 목소리 귀여운데? 어허 안 먹기를 잘했다. 그럼 저는 고향인 남쪽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안녕! 조심해요. 인간에게 잡히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인간에게 잡히는 것은 아들때뿐입니다. 귀엽네요. 자, 남쪽 방향을 향해서 날아갔다. 어제까지는 조그마한 알이었던 저 새끼새가 이제부터 천년이나 살아가다니 저 새끼새가 자, 감수성이 100이 올라갔죠? 지금 계속해서 감수성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좋은 이벤트가 떴고요. 자, 인맥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무용을 열심히 보내주겠습니다. 다리 하나만 하하하하 자, 매력이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매력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보시면 매력이 이제 295가 됐는데 여기서 옷만 바꾸면은 한 50은 올라가니까 요 정도면은 어, 조금만 더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무용 2번 휴식 한번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슨은 자, 이번 레슨은 오늘까지 어, 용돈 주지 않는다. 477원밖에 안 남았다 이제 자, 컸죠 또 선물은 역시 싸구려로 선물은 역시 싸구려로 비너스 어, 매력 아, 좋아 아, 또 또 시작하자마자 살쪘어 아아 애가 왜 이렇게 살이 잘 찌냐 자, 또 살쪘죠. 이러면 또 드레스를 못 입는단 말이죠. 용의 레오타드도 못 입고 가죽 드레스도 못 입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교를 할만한게 이렇게 되버리면은 여름 옷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또 빼야겠네요 어디가서 자, 이 상태에서는 비교가 안되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비교가 잘 안되요. 요렇게 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자, 로드 하겠습니다. 자, 어 살을 뭘로 빼줘야되나 그러고 보니까 다이어트가 없구나 투에는 투는 무조건 바캉스 가서 빼는 것 밖에 없구나 아니면은 여기서 다이어트 시킨다라던가 자, 식비 좀 줄이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되는데 어둠의 전당 가서 먹을까? 어둠의 주정 어디가서 아, 요거 한번만 하자 아, 괜찮아 괜찮아 내 일에 토 달지마 자, 식비 5골드 607 540 돈 되게 많이 벌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용돈도 좀 주고 야, 일해도 124 망했다 너무 높다 자, 볼까요? 오 터무니없는 악당이라더니 이제 바뀌었어요 무용가로 자, 아직 뭐 불량해지거나 가출하진 않았죠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일단 휴식부터 해야겠지 이거 한번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농장 한번 갔다 오자 다시 휴식 용돈은 주지 않는다 74 용돈 준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빵 됐네요 아 아 아 안돼 아 겨울옷 있는거 왜 샀어 멍청아 어, 살 빠졌어요 아, 근데 되게 이렇게 막 보통 상태에서 살 빠지면 왜 이렇게 해골 같을까 팔 같은 데가 자, 어쨌든 옷을 쓸데없는거 하나 더 사왔기 때문에 겨울옷 하나를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걸 왜 사와 네, 야위였죠 자, 마지막 17살 요번에 드리는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요 상태에서 가죽드레스부터 먼저 자, 가죽드레스를 입은 상태가 요거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어딨어 용의 레우타드 입은 상태가 요거구요 그래도 16살때보단 좀 나아졌죠 택, 그 오태 같은게 요 상태에서 이제 풍요한을 먹으면은 요렇게 되구요 어, 16살때보다 뭔가 상태가 더 음 자, 그리고 가죽드레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8살은 없으니까 어 요번엔 그냥 이렇게 쓰구요 쓴 상태로 일단 매력이 426이네요 이래도 무용대회에 나가는건 택도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어 무사수행에 한번 떠나봅시다 자 교회 한번 보내고 아, 그러고보니까 인과가 몇이죠? 140까지 낮췄구나 지금 왠지 바뀌었더라 가사 높게 한번 하고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가사 높게 한번 예 스케줄에 무사수행 서부 예 스케줄에 편성하겠습니다 아하, 10개 감사하구요 어, 역시나 또 늦으셨네 또 가사 높게 한번 아가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안됩니다 제가 키워서 어 음 잘 키울거에요 예 잘 키울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 용 아저씨한테 어 좀 용돈조 좀 받고 하하하하 5월의 신부 혹 져야하냐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난 난 자 용돈 받아 봅시다 하하 SM클럽 SM클럽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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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골드를 받았다. 하하 활짝 변태용 발용 어쨌든 꼭 조야하냐님 10개 감사하고 아카리님도 1개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부 사막지대에 왔으니까 해골드를 아 맞아 그리고 이제 이제 신앙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저 앞에서 한 번 그 스텝 받는 걸 노려봐야겠다. 어 해골이다. 해골은 마법 한방 두방 세방 네방 잘가라 이거 모바일 버전인가요? 아니요 PC 버전이에요 이거 골드가 금하겠죠. 426금하면 엄청나게 받았네요. 자 악마 죽이자. 머리 석은 인간 주제를 알거라 아 못잡어 역시 근데 때리기도 한다. 3회 데미지 뭔가 일판이랑 다른데 뭔가 특정 부위들이 다 다르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게 좀 없는 느낌이 들죠? 뭔가 있어 바보나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자 잡을 수 있나? 아 막 탄대 한 대 남기고 또 도망가는 거 보소 치사하게 진짜 자 MP가 47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골 병사 한 명만 한 마리만 잡고 그 다음 캠핑해야겠다. 아 해골이 아니고 얘가 나왔네 이건 못 잡죠? 한 대 두 대 세 대 아 역시 자 캠핑합시다. 쉰다 여기서 이제 마왕 이벤트 얜 무슨 올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자 요렇게 이제 술을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홀짝홀짝 매번 받아왔으면서 갑자기 안 받는다 하죠? 라고 하면서 요렇게 힘들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매력을 받겠습니다. 기억상실 자 신앙심이 내려가고 매력이 50 이상이 올라왔죠. 56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 팔아가지고 스탭 대박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 아까는 마셨잖아 그렇습니다. 애가 오락가락해요. 이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자 해골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어 480 그래도 좀 많이 좋네요. 여기 온 김에 뽕을 뽑아야지 돈 좀 많이 벌어서 가자. 아 나 근데 악마의 드레스 얻고 싶은데 악마 잡기가 진짜 어렵네. 폭탄으로 잡으면 훨씬 나을라나? 자 만화 다 썼죠? 캠핑 쉰다 악마의 드레스 갖고 싶어? 어 나왔다. 1대 2대 3대 4대 5 아 항상 막타 남기고 도망가 치사하게 대 악당될 필리인데 그래도 뭐 평범한 것보단 악당이 낫죠? 평범은 가라 고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라 이게 아마 가만히 있어도 나왔었나 근데? 자 해골 나왔죠? 마법 1대 2대 3대 443 돈 잘 벌립니다. 아주 아 물리 공격을 하면은 전이가 너무 빨리 깎여서 요구와 아 얘가 아마 요리의 우정이었나? 아 얘 나말인가? 나야말로 부엌의 정령 부엌의 정령? 그렇다 나는 그 그런 아니 아니 요즘은 그 당연한 할 일을 하는 소녀가 많지 않아서 말이지 응? 이제부터는 가사일을 열심히 하거라 여자는 그게 제일이니라 자 뭘 줬을까요? 요리 실력을 3을 올려줬네요 그리고 상태가 조금 나빠졌네 어 스트레스가 17 남아있고 왕비랑 말 걸어볼까요? 왕비님 안녕하세요 어 안되네 왕비님에게 그런 인사를 하다